이 글을 또 보시는 분들은 공감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나도 그때 태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. 제섯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람이 많이 치기 때문에 내가 바람이 안치도록 조언을 좀 들어야 되겠죠. 그리고 제섯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결단력이 없어요. 결단력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주관이 있는 듯 보이지만 결론은 흔들려서 자기 주관은 언제간데 없어지는 게 또 제섯 달에 태어난 사람이에요. 그리고 제가 예를 들자면 여름 나무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풍성하게 잘 자라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잘 부러지지 않는데 제섯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춥잖아요. 겨울 나무거든요. 겨울 나무는 이제 물이 공급이 잘 안되니까 메말라 있잖아요. 메말라지니까 잘 부러지죠. 그래서 좀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잘 부러지니까 신경계통에 허리계통에 안 좋고 이게 어쩌면 다 플러스 마이터에 보면은 좀 쉽게 풀이가 될 거예요. 그런 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물이 부족한 분들은 사고수도 많고 낙매수도 많거든요. 그래서 용신에 팔아줘라 용신에 팔아줘라 이런 소리 많이 해요. 용신에 팔아주는 건 이제 바닷가에 이름 석자 올려서 좀 많이 빌어라 이 뜻이거든요. 근데 이분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심이 약해요. 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산신의 조상의 바람도 많이 타고 또 상문도 잘 타요. 내 몸이 약하니까 잘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 또 하셔야 되고 이제 상가집에나 가실 때 조금 우리가 말하기 비방이라죠. 이제 선생님들 말 다 틀려요. 그거는 이제 갈 때 이렇게 조심해라 저렇게 조심해라 그런 조언들을 좀 듣고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람이 살다 보면 안 갈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제석다리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선생님들 찾아가서 한번 상담 받아서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조언을 들어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편에는 제가 안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거든요. 그런데 안택은 이제 정월달이 많이 하는데 2월 제석달과 조금 관계가 있어서 제가 안택을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